곰탱이 구똥 완전히 구똥 곰탱이 굴들 운동장에 들어가서 뛰어놓을까? 귀찮아요 열심히 풀떡 풀떡 운동장으로 오우 가울이도 키 میργ기로 뛰어왔어요 오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찬탱이 찬탱이 잘 잤어요 야 땅 파지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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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나가자 레오 나가자 sus 깜탱이 또 문 열고 들어갔냐 그렇게 들어가고 싶냐 이게 바로 조금 더 관련된다